KISS FOR YOU 정말로 어어 이걸 기다려봐 잠깐만 잠깐만 이거 한 번만 잡아보고요 이거 만나 한 번만 보자 자 팬더 무한 소환 방송 여기서 매우 강력한 팬더가 나가겠죠 이제 자 팬더가자 매우 강력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중간에 껴있나 잘 봐 이거 이거 괜찮다 여기 괜찮다 중간에 껴있나 잘 봐 잘 봐 중간에 껴있나 잘 봐 없어 왜 매우 강력한 팬더 어딨어 팬더 나와 어디갔어 팬더 아니 소음을 아직 꺼줄 때 아니 이게 딱 사이즈 나오잖아 이거 강력한 팬더 확률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거 어? 확률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없는데 어 이건가 이건가 아닌데 아닌가 저거 아닌데 발성 많아 많아 괜찮아 이거 너무 확률 낮은 거 아니냐 이거 어 나왔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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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술 취한 팬더잖아 원래 있던 거야 등치부터 다를 거야 아마 매우 강력한 팬더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나올 때까지 간다 초록색 옷이 있다고? 뭔 소리야 어디 열다섯 번째? 어디 아이씨 잠깐만 한 번데씩 갈까? 일단은 체력을 찍어보자 그러면 신수환하고 체력 찍어서 갈게요 수음을 박습니다 이제 수음을 박습니다 이제 잘 봐 잘 봐 잘 봐 어디 있어? 펜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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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한 팬더 얜가? 아닌데 데미지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이거 얘네 왜 이렇게 센 거야 너무 센데 얘네 펜덤 한번 보자 얜가? 아닌데 수치한 팬덤인데 원래 있던 거 나올 때까지 해 나올 때까지 아이씨 피통 엄청 많은 애 있었냐고 아니 다 이 뭘 하든 애라니까 술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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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있는 애 쟤가 원래 포함되는 애야 얘 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얘 원래 포함되는 애라니까 손도 어딨죠 더 약한 애 잡아야 되냐고 아니야 매우 강력한 팬덤데 이렇게 빨리 죽겠어? 잘 봐 뭐 나온다니까 중간에 이거 모른다고? 아니 안 죽을 거야 아마 안 죽겠지 우와 잠깐만 아닌데 4인데 누구지? 맨엘투 있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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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인데 아닌데 아 소빈 1번 3번부터 얘 조끼는 부네 원래 나오는 애니까 술 먹은 팬더 아이씨 이거 찾기 겁나 힘드네 진짜 여기 있는데 힛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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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야 본진이 이거 본진이 못찾겠다니까? 없다니까 지금 포함이 안된다니까? 얘 아닌데 얘 원래 나온거네 아 진짜 노래 꺼봐 발성은 많아 13000인데 다 써갔는데 인론 스튜디오 보고 내가 찾을게 기다려봐 이거 원래 기본팬더고 술 취한팬더 와 진짜 확률 개씸 낮다 진짜 확률 너무 낮은거 아니냐 이거? 어? 확률 너무 낮은거 야 이거 술 취한팬더 뭐 개우지게 나왔네? 야 얘네 피통 왜이렇게 까였어 근데 얘네 피 팔만인데 왜이렇게 피통 까였어 야 너네 죽으면 안돼 여기서 너네 마루탄데 체력밥 고쳐 보자고? 나왔다 다시 들어가 더이상 소환은 안할게요 힐 도 힐? 잠깐만 못찾겠는데? 밀증모자라고? 없어어 각성 전에 나온다고? 아 얘는 원래 있던애라니까 얘 아니야 아 A킹 뭐 장난치나 지금 못잇는데 아까 뭐하나 다른애 있었다고? 내가 배너 꺼줄게 배너 껐어 같이 찾아보자 이렇게 많이 소환했는데 한 마리가 안나온다고? 5분 본거 같은데? 얘 말하는건가? 얘 아닌데 술 취한팬더인데? 체력밥 바꿔주자고 알았어 밀증모자 끼네 있었다고? 아 밀증모자 끼네 걔가 낚시팬더라고 해가지고 걔 아니라니까 안나왔어 아니 근데 이렇게 안나올 수가 없는데 거상장에 팬더 내용 나온다고? 기다려봐 시청자 700명 감사합니다 다시 가리라고? 상단 채팅창 아예 꺼버릴게 잠깐만요 거상장에 내용이 있어? 그냥 내용만 있다고? 업되잖아 파란만장고사항에 없어? 얘네 너무 센가? 안나온다고? 좀만 더 해볼게요 언제까지 이거 될지 몰라 이게 찾을때까지 해야지 아 이거 안나와도 너무 안나오는거 아니냐? 너무 안나오는거 아니야? 거상장에 있다고 뭐가 있는데 거상장에 아니 등치가 다를거 아니야 등치가 매우 강력한 팬던데 혹시 재접을 해야되나 이거? 차트에서 데미지 안보이게 하라고? 아 얘 맞는거 같애 얘 얘인거 같애 얘가 매우 강력하다고 지금 장난치나 지금? 얘 맞는데 얘밖에 안나오는데 분열이 아니라 소환에서 나오는거 아니냐고 아 소환 안된다니까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스킬이 저 술팬더는 원래 이거 있던거잖아 이거는 이거 초상화 보는데 이거 좀 다른거 있나 찾아보세요 한번 나오자마자 죽는다고? 매우 강력한 팬더가 나오자마자 죽는다고? 이거 오늘 보고만다 이거 야 저거 수치한 팬더가 계속 남네 걔네들이 계속 남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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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번 얘 원래 있던애고 매강팬 매강팬 매우 강력한 팬던데 죽을리가 없다니까 패시브도 다 있는데 미치겠네 아니 확률이 아이템 먹냐 지금? 아니 아이템 먹냐고 사람 놀리는것도 아니고 아 옥 짜다 아이 씨 아 돌겠네 이건 안나오는거지 이정도면 장난치나 매우 강력히 그냥 강조한거라고? 없는데 소환을 뒤에다 해보라고 어디다가요? 없는데 없는데 소환을 뒤에다 해보라고 어디다가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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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나오는게 아니고 소환이라고? 이름 뭐라고? 이름 안나와 여기 이름이 안나와 소환으로 나오는거 같다고? 어? 소환으로 나온다고? 뭔소리야? 어? 소환으로 나온다고? 소환으로 나온다고? 잠깐만잠마 소환으로 나온다고 뭔소린데? 기다려봐 이거를 보여줄게 이동하고 스킬키를 한번 보세요 왠 처음 소환할때 어? 소환만으로 나온다고? 처음 소환할때 헬마 그게 진짜로? 맨 처음 딱 떨어질 때 그때 나온다는거 아니야? 잠깐만 한번 보고 진짜로? 어? 한번도 안나왔잖아 지금 한 500번 누른거 같은데? 기다려봐 나 500번 눌렀는데 진짜? 패치 노트를 한번 보면 되지 판더 소환을 사용할 수 있으며 200레벨 이상일 경우 드물게 매우 강력한 판더를 소환하겠 패치 진짠가? 이거? 진짜로 이게? 앗씨 아이씨 자주 도착 tonight 기다려봐 사심 잡아야Good 안나오는데 와 돌겠네 이거 어떻게 뽑아 와 이렇게 돌겠네 진짜 사람 돌게 만드네 무도장에서 뽑자고? 어 무도장 잠깐만 자 테스터벡에 사람이 없잖아 올지 찍자고? 올지 맞네 올지 맞네 올지 나오네 사이즈 나왔어 머리 좋네 와 돌렸다 진짜 사람 나무라고 만들어놓은거야? 자 오늘 딱 12시까지만 해볼게 12시까지만 여러분들 12시까지만 해볼게 어 무도장 대기중이시라고? 갈게요 갈게요 이거 저기 우리 그 딜레마님 제가 팬더 소환하는거 계속 죽여줄 수 있으세요 혹시? 좀 부탁드립니다 죽여주세요 팬더 좀 팬더 좀 죽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좀 죽여주세요 죽인 분열한다고 아 나는 옆쪽에 소환하고 있고 어 계속 그거를 죽이시는거지 하아 갑니다 전투보도 안거신거 같은데 아직 전투보도 좀 해주세요 뭐 혹시 모르니까 크라슈미로 산적 하나 잡아보라고? 그럴까? 아 파탈해야된다고? 기다려봐 알았어 야 야 그래그래 혹시 모르니까 산적 하나 잡아보자 그래그래 잡고 올게 소환하는 팬더는 매우 강력한 팬더 아니면 제거하고 매우 강력한 팬더 나오지 도라시들 막장으로 지수 지수 이게 뭐라고 지금 여기서 뭐하는거냐고? 아니 여러분들 지금 뭔데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데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뭔데 나한테 뭐라고 할게 아니라니까? 궁금하잖아 궁금하잖아 궁금하네 내일 시험도 포기하고 이러고 있다는데 지금 어디에 계시지? 갑니다 어디 계시지? 갑니다 가운데 센터에서 만나죠 센터에서 센터에서 아씨 언제 나오지? 제가 이거 한 달씩 모아서 열두시로 보내드릴게요 딜레마님 열두시에서 좀 학살 좀 해주세요 우리 저기 천연기념은 좀 안타깝지만 열두시에 좀 부탁드립니다 열두시 열두시 여기여기 죽이시면 안돼요 열두시 열두시 안돼 야 왜 분열 안하냐 얘네 뭐지? 어? 뭐야 왜 분열 안하지? 팬더 빡쳤잖아 지금 팬더 빡쳤어 엠신고 오지고 팬더 빡쳤어 무드량 분열 안한다고? 하는데? 뭐지? 아냐 아냐 치지마 아냐 발석건이 이래서 안돼 발석건 삭제를 해버려야돼 큰 놈 죽었다고? 아니야 제 낚시팬더라고 원래 있는 애야 딱 열두시까지 6분만 더 해볼게요 열두시로 보내겠습니다 열두시로 제가 열두시로 처리해달라고 보내드릴테니까 구도장 안된다고? 아이고 저기 팬더가 나오긴 할거 아니야 어쨌든 4번 브레이트 4번 브레이트 4번 브레이트 4번 브레이트 와..사람 보랍걸이겠네 진짜로 어? 소환 안돼? 잠깐만 이거 이상 소환 안돼? 죽여야돼? 죽여야되네 무도장 안된다고? 아 이거 딱 100번만 해봅시다 100번만 100번만 해보자 100번만 보내드릴게요 100번만 해봅시다 근데 매우 강력한거 나와도 이거 죽는거 아니야 지국총회 땜에 100번만 4번부레 아 딱 갑자기 존나 큰거 딱 소환됐으면 좋겠다 저 뭐 나오는거 같은데? 쟤 이렇게 사슬 달고 나오는 애 뭐야? 원래 있던거야? 아 쟤 원래 있던거야? 아이씨 신경질 나네 진짜 4번부레 5번부레 5번부레 아니야 100인 될거야 제가 12시까지만 딱 해봅시다 지금 4분 남았는데 4분 남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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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안돼 왜 5번부레 5번부레 펜터한테 전풍 써보자고 얘네가 얘네중에 소환하는 애가 없는데 참았네 내일 아침에 방송합니다 여러분들 나 오늘 술 좀 많이 파야될거 같은데 너라삐겠네 5번부레 안나온다 5번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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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부 5번부레 5번부레 6번부레 이거 소환하셨다는 분 아까 그 저기 사진 갖고 계시다면서요. 팬더 5번분 5번분 4번분 5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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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분 purchase 7점 5번분 10 ten 2 12 14 juven cz mus 내일 저녁 방금 깔고 스킨으로 찾아보라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 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